안녕하십니까 dj못 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주 여러분들께 미친 영상으로 찾아뵙고는 있는데 이렇게 또 말로 하는 영상은 또 제가 잘 올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제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를 해 가지고 이제 1200명 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앨범부터 보여드릴께요 앨범은 하드웰 앨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하드웰 데뷔 앨범입니다 뭐 요즘 노래는 없어요 데뷔 앨범이다 보니까 뭐 이클립스 뭐 돈스탑 더 매드리스 그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는 노래죠 뭐 이런 좀 옛날 노래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 그래도 좀 희소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별거 들어있는건 없어요 뭐 그냥 cd 들어있고 뭐 이런 책자 이런거 들어있구요 네 일단 뭐 이벤트 참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남겨주시고 이메일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메일을 꼭 남겨주셔야 되고 네 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시고 채널에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원동력이 되서 이렇게 또 구독자를 1200명 정도 또 이렇게 찍지 않았나 제가 솔직히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15명 이 정도 있었는데 솔직히 1000명이 될지 몰랐어요 진짜 꿈만 같고 10만 유튜버 뭐 이런 유튜브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구독자 수는 또 아니지만은 이렇게 어쨌든 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 인데 뭐 아무쪼록 새 준비 잘들 하셨으면 좋겠구요 뭐 아무 사고 없이 별 탈 없이 2018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채널에도 자주 눌러 와 주시구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로써는 음 제가 믹싱 영상을 주로 올리고 있지만 뭐 이제 2018년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거나 뭐 믹싱 스킬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 드리거나 뭐 먹방 뭐 먹방은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볼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컨텐츠는 이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또박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컨텐츠 범위가 조금 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